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실전대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. 지금 실전을 보시면 차한테 지금 병하고 이쪽이 좀 약하죠? 한해에 지금 찬스가 왔는데 한이 둘 차례인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뒀을까요? 이쪽을 병을 지키느라고 왜 이렇게 수비만 할 생각을 하죠? 예 안됩니다. 찬스가 왔을 때는 지금 차를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쳤어요. 이렇게 수비하니까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. 기물 점수가 지금 불리하죠? 이렇게 해서 질질 끌다가 이제 한이 지게 됐는데 어떤 찬스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. 차를 잡는 방법. 여기 있는 차를 어떻게 잡을까요? 잘 보세요.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. 장군을 치면은 궁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요. 호전하지요. 여기 면이. 잘 보세요. 이제 차 잡는 거. 장군을 칩니다. 그러면 아무 쪼리나 뭐 쓰려면은 다시 장군. 그러면 지금 초에서는 이 쪼만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장군. 그럼 이번에 이쪽 쪼를 쓸까요? 다시 포로 장군. 이렇게 해서 장군. 멀쩡한 차가 이렇게 잡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? 역전이지요. 초에서는 이제 둘 게 없죠? 이 막강한 차가 있으니. 이런 좋은 찬스를 이런 수비를 하고 말다니.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장군. 올라오면 이제 여기 허전하니까요. 이거는 외길입니다. 외길. 이렇게 쓸어도요. 장군. 이거밖에 없어요. 장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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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지 않습니까? 야 이런 좋은 찬스를 놓치다니. 이 머릿속에 맨날 수비만 할 생각하면 안되죠. 찬스가 왔을 때는 아주 이런 좋은 찬스를 어떻게 놓칩니까? 예 정말 아깝죠? 자 이렇게 해서 장기 실전대극 한번 감상해 보셨습니다. 좋은 찬스를 놓쳐가지고 아깝게 진 한 판이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